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여기가 킴텍스 이고요 아이고 빡세다 지하철 지연 때문에 좀 늦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 걸어가고 있는 거라 아이고 힘들다 늦지 않게 욕만 안 먹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킴텍스 자 보이시죠 여기가 킴텍스 집에서 너무 가까워서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많이 있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또 불 켜보겠습니다 지금 5시 45분 정도 되거든요 이 광고주가 문제인지 아니면은 촬영이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촬영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 모를까요? 바로 그거예요 왜 이런 말 하냐면 점심 안 먹이고 계속 굴리는 거예요 계속 굴려 이제서야 점심 겸 저녁 겸 먹는 거예요 5시 45분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? 아니 뭐 의뢰 입장이지만 해도 해도 넘어간 거 아닙니까? 뭘 다 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아무튼 이 영상 언제 올라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좀 한두 달 뒤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희진아 거기서 덜어 나가야지 넌 그렇지 드디어 퇴근했습니다 아따 겁나 춥네요 아 아무튼 마무리 잘됐구요 아 이제 집에 가서 공부는 해야죠. 아무튼 여기가 킨텍스고요. 자, 지금 현재 킨텍스. 킨텍스. 야경입니다. 한적하고 조용하죠? 운동하기 딱 좋네요. 아무튼 간 조심히 안전히 집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. 다들 연습 많이 하시고 아자 아자 아자!